여러분 송정희 전영민 입니다. 오늘은 제가 공수마을에 와서 지금 도로변에서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화면 상태에서 볼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길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쵸? 지금 옆에 보면은 노란 차선 보이죠? 그 다음 자갈이 깔린 데는 사람 인도로에요. 사람 인도로인데 올 여름에 여기 파도만 큰 파도만 오면 파도가 이 안에 들어가서 지금 저렇게 사람이 걷는 데가 지금 밑에 다 파이가 있습니다. 제가 밑에 내려가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서부터 조금씩 보이들으면서 제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위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축입니다. 자축이구요. 자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지금 내려가겠습니다. 여러분들 완전히 속과 극과는 다릅니다. 완전히 속과 극과 다 다르구요. 여러분들 잠시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촬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아저씨 볼때는 여기 볼때는 어때요? 예예 지금 위험하고 조금 많이 구멍이 뚫혀 가지고 만약에 태풍이 오거나 하면 좀 위험할 것 같네요. 예예 굉장히 위험하겠죠? 예예 자 제가 근데 요렇게 들고 있으면 됩니까? 여기로 조금 들어오고? 예예 이제 그릇을 서가지고 이렇게 내려갈 때 조금 불안해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한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. 자 지금 제가 신발이 신발이 좀 안 좋거든요. 여러분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저 여기에서 지금 내가 요 안전 바깥에서 바깥에서 보면은 저 안으로 보면은 한 5m 이상 될 것 같아요. 한 5m 이상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찾기까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. 찾기까지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요 앞으로 이렇게 지금 내가 요렇게 손짓하는게 요렇게 손짓하는 이게가 한 5m는 최대는 안 되겠고 한 4m 50 정도 한 4m 50 정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 앞에 제가 유튜브에 한번 올렸을 때 그때는 밑에 깊이가 깊이가 약 한 3m 정도 됐거든요. 그때는 앞에만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. 앞에만 굉장히 위험했었고 이제 저 안쪽 편으로 저 안편 쪽으로 넘어지면서 저 안에 있는 돌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요 바깥까지 나와 있습니다. 요 물이 여러분들 지금 요 물이 보이시죠? 요 물이 보이는게 지금 파도가 치면은 큰 파도가 오면은 저 안에까지 물이 다 들어갑니다. 큰 파도가 아니더라도 이런 물이라도 지금 물이 간조입니다. 여러분들 지금 물이 간조가 시작되었습니다. 간조가 시작되었습니다. 아직까지 완전히 간조는 아닙니다. 간조가 시작됐는데 이 만조때는 물이 요 안에 다 들어갑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? 굉장히 위험하겠죠? 기장군청에서는 행정에만 앉지 말고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를 올렸습니다. 왜 기장군청은 이런걸 왜 안보십니까? 해먹고 싶습니다. 일반인들이 있고 당신 애들 공무원들이 있는 겁니다. 알겠습니까? 정신 좀 차려주세요. 자 다시 나가면서 여러분들 조금 보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심하세요. 손잡아 드릴까요? 좋은 일 하시네요. 지금 아저씨 화면이 나와도 괜찮아요? 지금 아저씨가 보다시피 지금 이 밑에 보다시피 지금 이 밑에 어떻게 깼어요?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. 큰 비나 큰 태풍이 오면 붕괴 위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속과 극과 다른 것을 제가 좀 보이드리겠습니다. 거기에서도 약이 좀 한번 해주실래요? 예. 속과 극과 다른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속과 극과 다르죠? 자 자 여러분 지금 아저씨 어때요? 예.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주 안전한 도로 갔는데 직접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아주 위험하게 많이 붕괴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하루속히 빨리 좀 이렇게 안전하게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